수시 1차, 수시 2차 수시를 고려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시험 일정을 전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한 대학은 선생님이 썼어. 하지만 발표하지 않은 대학, 특히 수시 2차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지원 대학의 입학 전형을 보고 꼭 나중에라도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첫째로 수시 1차 논술 전형 대학.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있어. 수시 1차랑 수시 2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수능 이전에 보면 수시 1차야. 그치?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 보면 수시 2차야. 그런데 일부 대학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 용어를 쓰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돼. 물론 매년 변해.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시 1차, 수시 2차, 수시 3차까지 있었어. 그래서 일정이 다른 학교에서 말하는 수시 1차, 2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신 선생님은 어떤 기준으로 쓸 거냐면 수능 이전이냐 아니면 수능 이후냐. 그냥 그걸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 1차는 보통 수능 이전에 보는데 조금 빠른 학교가 9월 말. 그다음에 조금 늦은 학교도 10월, 10월 중순까지는 사실 중순도 아니야. 초중순에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에 집중해야 되는 기간이 적어도 한 달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시험 자체가 수능 자체가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는 11월 7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략 될 수 있으면 그거 한 달 전에는 끝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수시 1차의 핵이죠. 여러분들 연세대가 10월 5일, 6일. 이틀 동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중에 하루는 입문계, 하루는 자연계. 대부분 그렇게 봐.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까마다 나눠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도 보면 경희대는 두 세트야. 그래서 뭐 어느 예를 들어서 자연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어느 대학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까는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어느 까는 뭐 일요일 날 시험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원한 대학이 시험이 두 세트다. 그러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야. 오전, 오후 나눠서 보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고대가 그렇죠. 한꺼번에 시험 다 보기에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연고대 시험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대 같은 경우는 3만 7, 8천 명? 그 정도가 시험을 봤습니다. 문의과 앞에서.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6만 명이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원래 학교의 그 전체 대학교의 전체 정원, 대학원 제외하고 정원이 보통 일반적으로 1만 4천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치?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눠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날짜를 다르게 해서 나눠서 보는 학교도 있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어? 한양대는 수시 2차 아닌가요? 맞아. 한양대는 수시 2차야. 근데 학업 우수자들의 전형이 논술을 비슷하게 봐. 논술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논술이랑 그닥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도 두 개로 나눠져. 뭐 의외과랑 의외과 아닌 거랑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업 우수자 전형 거의 논술이라고 봐도 돼. 자 그거는 이제 10월 10일. 아마 제일 늦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대. 아직 발표는 안 했어. 대신 여러분들 건대는요. 선생님이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도 혹시. 왜냐면 늦게 발표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건대는 물, 화, 생 중에. 택,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까마다 지정 과목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를 간다. 그렇다면 뭐야? 그치. 생물 같은 경우에 이제 지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외에 화학, 물리 중에 하나를 더 선택하게 해서. 어쨌든 대문항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일부 학과는요. 그래서 지정 과목이 하나 정도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자기 지원 학과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절반 정도의 과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입니다. 자유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물, 화, 생. 두 과목 중에. 아, 세 과목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각 대문항마다 과학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과학을 소재로 수리적 분석하게 하는 수가 통한 문제 하나. 나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날짜는 또 발표를 안 했어 아직.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건대도 선택인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홍립대, 항공대. 항공대가 좀 빠르네. 그치. 그 다음에 항공대도 이학계열이냐 공학계열이냐에 따라서. 그치. 수리만 보느냐. 아니면 수리 언어 보느냐. 그 다음에 과학이 조금 포함된 걸 보느냐. 달라.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톨릭대. 그 다음에 인하대, 성신려대 등등등. 왜? 수시 1차인지 2차인지 발표 안 하는 학교도 있어. 자, 근데 어쨌든 쌤이 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많이 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전형이 수시 1차에도 논술을 보고. 수시 2차에도 논술을 보고. 또 수학과 우수자 전형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하대는 한 번 논술 준비한 걸로 두 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개 안 됩니다. 물론 쌤이 누락된 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명단이 없는 수시 2차까지 따져봤는데 명단이 없는 대학은 꼭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수시 2차 논술 전형 대학은 너무 많아. 대부분. 앞에 수시 1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다 수시 2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수시, 논술 전형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은 수시 2차라고 봐야 돼. 그치? 핵심은 수시 2차인데. 자,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성대. 왜 함께 적었나요? 이따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고려대. 보통 고려대나 한양들은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봅니다. 수능 보고 다음 주에 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도 뭐 수능 보고 거의 다음 주에 보다시피 해. 거의 뭐 금... 근데 여러분들 수시 1차는 대부분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봐. 여러분들 그 학업에 어쨌든 학교로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지장이 없도록. 보통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봅니다. 그런데 수시 2차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보는 학교도 있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그때도 여러분들이 학교는 다니고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능이 끝났다 보니까 그치 평일 날도 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아니지만 서울대 수시. 왜냐하면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서울대 수시와 관련해서도 자기 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하려고 대신 가로를 쳤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 수시 1차였지만 2차로 넘어온 이화여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세대, 원주, 아두대, 송실대, 국민대, 당국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은 정확한 날짜는 발표 안 했지만 발표한 학교도 있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쓰진 않았네.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 11월 23일 좀 늦게 보는 학교지. 그 다음에 연세대, 원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1월 15일.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가 일부된 학교도 있긴 있어. 그런데 많은 학교가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지금 지원하는 대학이 어디쯤에 이치하고 있는지. 날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자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수시 1차를 준비해. 나는 2차를 준비해. 나는 1차, 2차 둘 다 준비해. 라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 대비에 또는 계획에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결론만 얘기할게. 영향 안 줘. 영향 안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자. 물론 이제 그 최상위권 보통 우리가 뭐 서울대 포함해서 서울 뭐 연고 서성안. 그 다음에 이거 뭐 선생님이 딱 정한 순서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통 중경외시 이렇게 나갑니다. 뭐 외국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는 신경 안 쓰겠지만 어쨌든 보통 이렇게 말하는 최상위권 대학. 또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상위권 대학. 여러분들 논술을 보는 대학은 다 상위권 이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외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자기가 쓰려고 하는. 보통은 3개에서 6개 쓴단 말이야. 6개 이상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니까. 보통 3개에서 6개 정도 지원을 하는데 수시 1차, 2차 퍼져 있는 경우도 꽤 많고요. 또는 수시 2차만 있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수시 1차만 있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의 어떤 수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수시 2차를 걸쳐가는 친구들이 많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정을 대략적으로 따져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1월 7일 아마 선생님이 애우고 있는 게 맞을 거야. 자, 이때 수능을 본다고. 소위 뭐 대수능 이렇게 얘기하지. 자, 수능을 봅니다. 그리고 자, 너무 짧게 그렸네. 이때 9월 말부터 자, 9월 말부터 10월 초 10월 초 이때 여러분들이 수시 1차 시험을 많이 보겠지. 수시 1차 기간이라고 봅시다. 수시 1차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이 7월 초순이라고 초순? 중순? 애매하지? 11이라서 뭐 오케이. 7월 초중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자, 7월 8월 9월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대신 길이가 비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수시 2차를 보는 겁니다. 물론 수시 2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 여러분들 논술 전용 관련해서는 보통 대부분 11월 안에 끝나. 12월까지 잘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이 좀 길게 표시되어 있어.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일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시 1차를 거쳐서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7월부터 이제 기본의 단계는 넘어선 겁니다. 보통 7월부터 8월까지가 실전기야. 실전기입니다. 즉, 실력업을 계속해야 되는 시간이야. 그리고 학교마다 또는 커리마다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8월부터 9월까지가 파이널기야. 사실 실전기하고 파이널기하고 차이는 없어. 크게 차이는 없는데 보통 이제 파이널 강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전제 하에서 파이널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 뭐 이래서 4개를 지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4개를 다 듣지는 못할 거야. 그치? 근데 자기가 주력하는 대학을 한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선택해서 뭐 시간 여력이 되면 더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택을 해서 그 학교 문제 스타일에 맞게 더 좀 더 집중하는 기간이야.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실전기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논술 유형 특히 수련술 위주로 얘기한다면 논술 유형이 많이 유사해졌기 때문에 걔네들을 공통적으로 실력을 좀 업하는 기간이야. 공통적으로 배워가면서.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자기 일정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파이널을 조금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 늦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샘이 그래서 일부러 겹치게 한 거야. 겹치게 한 거야. 자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 요 정도가 실전기 요 정도가 파이널기 해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여기서 지금 기본기를 닦고 있으면 안 돼. 그치? 기본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샘이 봐봐 벌써 5탄이야.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단 말이야. 벌써 5주야. 5주 동안 놀고 있었다면은 진짜 아쉬운 거지. 그 5주 동안의 여러분들이 물론 기말고사가 껴있긴 하지만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한기로 듣고 한기로 보내면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가게 되어 있어. 행동할 때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샘이 일정은 행동하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최상위권 기준을 먼저 얘기를 할게. 최상위권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서울대까지 서울대 수시까지도 고려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 이쯤이 서울대고 고대는 한 이쯤에 있어. 고대가 좀 더 시험 먼저 봅니다. 고려대가. 자 그런데 뭐 소위 염들이 이때 연세대가 있는데 그치? 연세대가 있는데 수능까지도 계속 챙겨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그치? 이렇게 할까? 오케이 정시 정시에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 정 안되면 정시에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고대 같은 경우에 보면 문제가 안된다. 왜? 수능을 보고 나서 일반적으로 염들이 가채점을 한단 말이야. 그럼 가채점을 하고 나면 자기가 정시에 서울대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통대가 고대 원서를 냈는데 어? 나 이렇게 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시에? 그치? 무슨 말인지 가지? 그렇다면은 고대 시험은 보러 가면 안되는 거지. 고대 시험은 보러 가면 안되고 서울대 수시는 뭐 어차피 원서를 냈다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때 염들이 수능 이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세대 시험을 봐버렸다가 소위 합격을 해버리면 그치? 납치된다고 그러지? 납치됩니다. 그래서 염들 한번 보면 알 거야. 뭐 학생들마다 선언은 틀려. 연대가 더 좋으냐 고대가 더 좋으냐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 둘 다 좋은 학교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염들 실제 작년 경쟁률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쟁률이 그냥 소수점 떼고 얘기하면 33대 1이었어. 근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44대 1이었단 말이야. 왜 이 차이가 뭘까? 수시 1차라는 부담감이야. 물론 그것만 영향을 준 건 아니겠지. 그치? 그렇지만 그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고대가 굉장히 경쟁률도 높지만 논술을 뽑는 전형의 학생들 정언도 많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몰린 거야. 예를 들어서 연대가 약 3만 8천명 정도가 원서를 냈다면 고대는 6만 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경쟁률보다 차이 더 나. 왜? 더 많이 뽑았습니까. 논술로. 그래서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복한 고민이긴 해.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본인이 온리 서울대인지 아니면 그냥 서울대 플러스 최상위권을 어디라도 좋으니까 걸쳐갈 생각인지 이거 가지고 연고대 아 연대 연대지 연대 수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돼.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는 온리 서울대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연세대의 지원이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물론 선생님이 지금 그 연대 기준으로 연대하고 서울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시 2차는 수능 이후에 가채점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채점하고 실제 점사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친구들 별로 없어. 나봐야 몇 점 안 납니다. 그래서 가채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아 원서는 냈지만 시험 보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수시 1차는 수능 가채점 또는 수능 보기 전에 먼저 원서를 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선생님 제자들 중에 이런 제자들도 있었어. 예를 들어서 얘는 수능을 잘 본 거야. 소위 대박 대박 난 거야. 평소보다 되게 잘 나왔어.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감옥들이 평소에 이 점수에서 이 점수 사이었던 것들 중에서 다 최상, 최상, 최상 지장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정시로 연대를 가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연대를 간다면 고대를 자기가 가도 상관없겠다 싶지 않으면 고대를 제외하고는 그때 서울대는 감옥 선택에 안 맞아서 못 봤으니까 고대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근데 그냥 나 연습 삼아서 볼까? 그리고 그때는 정시에도 논술이 있었기 때문에 정시에 논술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 연습 삼아서 한양대 시험을 보러 간 거야. 합격해버렸어. 무슨 말인지 가지. 굉장히 자기 딴에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친구가 한양대 수시로 붙었다는 얘기는 논술도 적당히 되기 때문에 그치 정시에서 그 당시에 그 당시 기준이야. 갈 수 있었다는 얘기야. 연대도 동원한 수능도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 학교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레벨하고 상관없이 많이 발생해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1차는요. 특히 수시 1차는요. 수시 1차는 무조건 상향지원이 원칙이야. 상향지원이 원칙입니다. 자 대신 이 상향지원이라는 걸 뭘로 결정하느냐. 6월 모평으로 결정하지 마. 6월 모평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6월 모평하고 대신 이제 원서 조금 빨리 쓰는 대학이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9월 모평 또는 9월 모평 이전에 원서를 쓰게 하는 대학이 혹시 있다면 뭐 그전에 자기의 다른 모의고사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봐야 돼. 내가 그치 떨어지고 있느냐 근데 떨어지고 있는 친구들은 수능 열심히 해야지. 그치 아니면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미세하게나마 상향하고 있느냐 이걸 놓고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달 이후에 두 달 이후에 자기가 수능이 어떻게 될지를 따져봐야 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요.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정시에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그 대학군보다 조금 높게 쓰는 게 상향지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떨어진다.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그거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모의고사까지 본다면 그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대신 선생님은 하나의 예시를 하는 거야. 예시. 떨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자기가 점수가 유지됐다는 전제하에서가 상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정답은 없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상담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시 1차는 엄청난 상향지원은 아니더라도 상향지원이 원칙이야. 지금 이 상태로 갔을 때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쓰는 거는 바보 짓이 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도 연습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참 애매해. 그치? 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재수생, N수생들이 수능에서 좀이라도 유리한 이유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인 것도 있어. 그렇지만 시험을 한 번 봤다라는 거 실전 수능을 한 번 봤다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그 경험. 무시 못해. 그래서 혹시 그런 친구들은 농담 비슷하게 시험 보러 가서 이름을 쓰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었대. 이름을 안 썼더니 불러가지고 이름 안 썼다고 쓰라고. 어쨌든 간에 염들이 왜? 그 외에 대학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 수시 기회가 6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습이라는 거가 참 애매해. 그치? 그래서 그건 배제합시다.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야. 본인이 결정을 해. 선생님은 정보만 줄 뿐이야.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해서 하나의 예시에 예시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시 1차는 특히 상향 지원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그 수시 2차도 사실은 상향 지원을 해야 돼. 그치만 수시 1차는요. 상향 지원이 즉 안정 이런 거 없다는 얘기야. 전혀 없다는 얘기야. 무조건 상향 지원이야. 그게 맞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어느 정도 가채점 한 다음에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자, 이때는 여러분들 더더욱 정시 기준을 따지기가 더 편하지. 왜? 어쨌든 간에 가채점이 된 상황 이후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보통 상향 2에 뭐 안정 1 정도 쓰는 겁니다. 비율이야, 비율. 절대적으로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야. 절대적으로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야. 상향도 써야 되고 안정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 B, C, D 대학이 있는데 보니까 A, B, C 는 약간 상향이야. 그럼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뭐 D, E 여기는 안정이야. 잘 보니까 정시에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쓰는 거지. 다른 상향이 없다면은. 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정시에만 기회를 갖는 거와 수시에도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건 다른 거니까. 물론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야? 여기서 붙어버리는 거지. 상향은. 그렇지. 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시 2차는 일반적으로 상향을 더 많이 쓰대. 왜? 그래서 수시는 전체적으로 상향을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정을 너무 많이 하거나 올 안정을 하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향을 하려고 수시를 쓰는 거는 그건 소위 그치 정신세계 이상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대신 상향에 좀 더 더 주력을 한다. 물론 상향도 종류가 많지. 많이 상향도 있고. 대신 본인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국어하고 영어가 약한데 수학과학이 강한 친구들. 그래서 정시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대학이지만 수학하고 과학만 놓고 봤을 때는 요 정도 대학인 친구들이 있어. 그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많이 상향을 해도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상향도 나눠지는 겁니다. 조금 상향 많이 상향. 대신 그거는 자기가 상대적으로 수학과학이 강한지를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싶은 대학을 쓰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대학의 원서를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 마토샘들이 이때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지. 그치. 이 대비에도 영향을 줘. 수시 1차, 2차. 그런데 영향을 뭐 주긴 주는데 대신 큰 영향은 안 준다는 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쓰는 대학은 다 수시 2차야. 그런데 그런데 자, 일단 봅시다.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성대가 껴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학은요 말만 수시 2차죠.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수시 1차입니다. 대신 날짜만 딜레이 된 거야. 왜냐? 자, 여러분들 수능 언제 봐? 목요일 날 보잖아. 목요일 날 보잖아. 자, 서강대 대신 이 학교들이 올해 언제 시험 본다고 발표를 안 했어.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거의 같은 요일에 날짜는 다르겠지. 같은 요일에 지금 시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작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 아마 올해도 큰 변화는 없을 거야. 자, 서강대, 중앙대 자연계 기준으로 얘기할게. 입문계는 날짜가 틀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계 친구들은 참고는 하되 날짜는 하루 정도 틀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목요일 날 수능을 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수능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한다고. 그날. 어떤 친구들은 가채점을 살짝 빨리 하고 나서 그날부터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 칭찬받을 만해. 왜? 과거는 과거야. 그치? 자기가 가채점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 무슨 반지에 가지? 그러면 자기가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에 수능을 보고 가채점을 하고 일부 학생은 그 목요일 날 저녁부터 논술 준비를 합니다. 왜? 강의는 미리 다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시험을 보는 학교는 없다. 그런 대학은 없어. 그런 대학이 있다면 너무 가혹한 거지. 그치? 없어. 없습니다. 근데 토요일, 토요일 날 부터 시험 보는 학교가 있어.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자연계 기준입니다. 서강대, 중앙대가 자연계 기준으로 토요일 날 시험 봤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물론 준비하긴 합니다. 하루라도 놀면 뭐해? 그치? 수능 끝난 마당에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노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하루 동안에도 분명히 실력 늡니다. 근데 하루 동안 공부한 친구들의 의견. 아, 시간이 아쉬워요. 당연히 아쉽지.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네 대학 중에 만만한 대학 없습니다. 만만한 대학이 없어. 자, 경희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눠서 시험 봤어. 자연계 기준으로. 인문계도 나눠서 봤습니다. 그럼 서강대, 중앙대는 인문계 언제 봤다는 얘기야? 이럴 날 봤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성대 일요일 날 시험 봤어. 그래서 이 소위 이 4대 대학은요. 수능 보고 하루 텀 있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시험 보는 거야. 더구나 더구나 서강대 성대 뭐 어쨌든 이 대학들 걸쳐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서강대 보고 성대 본다. 금요일 날 뭘 준비하지? 일단 닥친 시험 준비하자. 서강대 그치?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와서 어 시간 조금 남네? 성대 그러고 나서 성대 시험 보는 거야. 잘 볼 리가 없어. 잘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아 수시 2차니까 하고 안심하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선생님 근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까요? 뭐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속하겠다? 그렇게 대비 없이 준비를 하겠다? 뭐 그렇게 하겠다면 선생님은 할 말은 없어. 그렇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야. 예를 들어서 성대 작년에 여러분들 약 650명을 뽑았습니다. 이무기, 자연계 합해서.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49.32 대 1이었어. 그래서 6만 명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10%만 준비했다고 치자. 10%만. 그래도 그 준비한 학생들 안에서도 5대 1이야. 5대 1. 10%만 준비했을까? 미리? 미리 준비한 친구들? 나는 더 준비했다고 봐. 그치. 10% 여러분들 봐봐. 10%라는 거 굉장히 작은 비율이잖아. 1% 미만일 거예요. 그건 희망이지. 여러분들 희망이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저 4대 대학은요. 수시 물론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그 전날까지 할 필요는 없어. 수능 보는 전날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건 오버야. 이 한 달은요. 수능 집중기야. 집중기야. 그래서 수능 공부할 때도 수능 보는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야. 국어 시험 보는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험 보는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그러는 거야. 음악 들으면서 하지 마. 왜? 음악 들으면 집중이 안 돼서 음악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학습법 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할 텐데 원래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나이도 그럴 거야. 선생님 나이는 더 심해.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 왜? 사람이 기억이 그렇게 되어 있어. 시끄러운 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면 시끄러운 데서 공부하는 게 나중에 그치 기억이 더 잘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음악 들을 수 있어? 없잖아. 음악 듣지 말라는 거야. 집중력이 떨어져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돼. 근데 여러분들 학습 이론에서 당연히 주어진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그게 시간이 됐든 소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유사한 상황에서 어때? 더 기억이 잘 나게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야지.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때는 수능 집중기야. 잊지 마십시오. 수능 집중기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수시 1차를 안 본다 하더라도 1차까지 본다면 여러분들이 겸하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수시 1차를 안 본다 하더라도 서강, 중앙, 경의, 성대는요. 오히려 수시 1차 시험 보는 친구처럼 이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대신 이 친구들은 수시 1차처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수시 1차처럼이야. 그럼 시험 언제 보는 걸로 생각하고 할까요? 10월 초. 10월 초.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수능 보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 자연계 기준으로.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파이널 강좌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오프라인 기준으로 한 6일 내지 7일을 깔아. 수업을. 그래서 선생님들 와서 하루 종일 수리논술 듣고 과학 논술 듣고 그 다음에 시험 봐서 첨삭하고 이럽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해. 한 6일에서 7일 정도. 물론 그동안의 실력 많이 늘어.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저는요. 저는요. 수시 2차만 준비하기 때문에 2차만 준비하고요. 예를 들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성중앙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수능 이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겠죠. 결론만 얘기할게요. 좀 늦어. 늦어. 물론 본인의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높다면 그때 준비해서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그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높을 수가 없어. 첫째, 첫째, 여러분들 파이널은 학교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어. 물론 기왕이면 선생님들이 그 6일 내지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데 부터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올리길 바래. 그렇지만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 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학교에 난이도가 있단 말이야.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학생들을 좀 낮춰서 출발하게 해서 자신감 갚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데리고 가는 건데 이거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약간의 개인차는 존재하겠지만 파이널 강좌를 이해 못할 수가 있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둘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연고대 위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연고대, 한양대, 건대, 홍익대, 항공대, 카톨릭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자기가 연대 시험 안 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나 나하고 상관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연대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뭐 무늬가 합치긴 했지만 약 4만 명이란 말이야. 그 중에 30%만 준비를 하고 와도 얼마가 돼? 그치? 12,000명이라고. 12,000명이야. 그 중에 분명히 일부는 합격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합격해도 얼마 합격 안 해? 물론 쌤이 지금 말하는 수치가 맞다는 의미는 아니야. 저는 30%라고 안 봐요. 20%로 볼래요. 아 그럼 여러분들이 줄이십시오. 아까 약 4만 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0%면 얼마야? 8,000명 정도겠지. 그치? 자 근데 그 중에 연대 붙는 친구들은 천여 명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7,000여 명은 어디 가겠니? 아 난 연대를 떨어졌으니까. 그치? 물론 떨어졌는지도 몰라. 나중에 발표되는 거니까. 그치? 떨어졌으니까 올해의 입시는 실패야. 이렇게 하나? 아니지. 그런 친구들이 보대 한양대 성대 시험 보러 오는 거야. 그리고 합격할 내부적으로 합격할 친구들도 보러 오는 거야. 대신 다 합격하고 나서 고르겠지. 무슨 말인지 가지.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수시 2차만 준비를 하더라도 경쟁자는 경쟁자는 수시 1차를 1차부터지. 부터 준비를 해온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더 실질적인 경쟁이야.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자기가 수능 이후에 시작을 하겠다. 늦다는 거 알지. 물론 그때 손 놓을 수는 없어. 나 늦었기 때문에 손 놓을래요. 할 수는 없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야. 하지만 본인이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수시 2차만 준비를 하는 친구 또는 수시 1차도 건드리긴 하지만 수시 2차를 주력을 하는 친구들조차도 결국은 뭐야 수시 1차부터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고대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스윙은 이렇게 얘기해. 너가 고대 시험을 본다. 그래도 연대 커리큘럼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스윙 같은 경우에 인강이 연고대 같이 준비하게 돼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연고서성안은 같은 커리입니다. 수류연술만 놓고 봤을 때 같은 커리야. 왜? 그놈이 그놈이야. 아무런 디테일한 차이는 있겠지. 근데 스윙도 가끔 보면은 어?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양대에서 나왔는데 어? 이 문제는 연대 스타일인데 이 문제는 고대 스타일인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막 혼용되고 있어. 약간의 질문 방식 이런 건 틀리겠지. 그치? 뭐 질문하는 문장 이런 건 틀리겠지. 어떤 학교는 반말투 어떤 학교는 존댓말투 그게 뭐가 중요해? 그치?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국 수리논술을 출제하는 수학자들의 머릿속이 비슷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점점 비슷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연대 파이널을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 따라가는 게 좋아. 왜? 결국 연대를 합격하든 떨어지든 그 친구들이 결국 뭐야? 여러분들 고대 시험 볼 때 경쟁자가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신 이건 있어. 연대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답안 작성도 하고 예복습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겠지. 왜? 당장 시험이니까. 하지만 연대 시험을 안 보고 고대 준비하는 친구인데 경쟁자한테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연대에서 안 배운 거 고대 파이널에서 배우지 않을까요? 아니야. 컬이 다르겠자. 왜 다르겠자냐? 연대도 듣고 고대도 듣는 친구들이 똑같은 컬이나 나오면 좋아하겠어? 무슨 말인지 가지. 왜? 가르쳐 줄 수 있는 문제 다뤄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넘쳐날 정도로 많아. 그럼 선생님 입장에선 다르겠자입니다. 문제를 다르겠자. 기본적으로 다르겠자.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러면 연대를 준비해서 이런 내용을 배우고 온 친구들 과 비교했을 때 고대 파이널을 똑같이 들으면서 자기는 이 부분을 모르고 듣는 거야. 시험을 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자 그런데 아무래도 당장 수시 1차 시험을 안 보는 친구들이 이걸 따라가면서 연대 공부하는 친구들만큼 공부할 수는 없어. 왜? 시험이 내일모레인 거와 시험이 두 달 후인 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그때는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편하게 가라고 얘기해. 왜? 덤이잖아. 자기는 사실 연대 시험 안 본단 말이야. 그런데 이 경쟁자들하고 적어도 경험 측면에서 차이는 나지 않겠다 하는 거잖아. 내일모레 시험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수시 1차를 안 하는 만큼 뭔가 이득은 얻어야 돼. 그치? 그 이득은 결국은 뭐냐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연대 준비하는 친구들 분명히 예습도 많이 하고 복습도 많이 하고 답안 작성도 해보고 이럴 거야. 그런데 수시 2차에 주력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따라 만 가는 거야. 좀 편한 마음으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왜? 여러분들이 논술이 어려운 이유 그다음에 논술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험 부족이야. 가장 큰 게 경험 부족입니다. 여러분들 1년 내내 논술만 한 번 못 할 것 같아. 논술 잘할 거야 아마.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똑같은 커리를 수업 위주로만 따라가는 거야. 될 수 있는 한 수업 내에서 최대한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야. 의문점 남으면 체크해놨다가 그거는 수시 2차 때 일정에 맞춰서 해결하기로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뭐야? 그렇지. 뒤처지지는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요약을 하면 결국 이 얘기입니다. 본인이 수시 1차를 준비하든 안 하든 결국 뭐야? 그렇지. 비슷한 수준의 대학 수시 1차 파이널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또는 그 커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대신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뭐야? 그렇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강의 외에 강의 외에 예습과 복습과 답안 작성까지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신 안 하는 친구들은 강의만이라도 따라가서 경험적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요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를 들면 항공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라든지 이런 데 시험을 본다.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대 수시 1차고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한양대 수시 2차면 마찬가지야. 물론 그때는 연대 걸 듣지 못할 경우에는 항공대 거라도 열심히 듣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야? 그치. 어쨌든 경험을 계속해가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수시로 2, 30% 정도의 정언만 뽑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안 해. 왜 수능이 더더더더 더 중요하니까. 지금도 수능은 물론 제일 중요해. 체제학력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봐봐. 논술이 있는 대학은요. 수시 평규를 보면 안 돼. 논술이 있는 대학은 지금 수시로 뽑는 비율이 70%를 넘었어. 물론 그 70%가 전부가 논술은 아니야. 근데 그중에 가장 큰 전형이 논술 전형이라고.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뽑는 정원이요. 정시로 뽑는 정원을 넘어선 학교가 굉장히 많아. 즉 무슨 얘기야. 양보한다 하더라도 70%까지는 아니지만 논술 전형을 버리는 게 정원 전체 중에 절반을 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좁은 문입니다. 굉장히 좁은 문이 돼버리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버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요정도 강의 듣는 것 정도에 투자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4대 대학 서중경성 얘는요. 수시 1차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수시 1차냐 2차냐에 따라서 대비가 차이가 나겠네요. 결국 안 나는 거야. 물론 물론 얼만큼 집중하냐 차이는 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10월 초까지 수시 1차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같은 발걸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대신 그 발걸음이 조금 무겁게 갈 것이냐 가볍게 갈 것이냐 그 차이만 나는 거야. 같은 발걸음으로 가야 되는 거. 즉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어.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합격 가능성은요. 계속 높아지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도 잘못 알고 있지 않았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 1차 2차 이게 차라리 나눠지지 않았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혼자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물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때 하련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왜? 결정은 여러분들 몫이야.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나이가 여러분들이 그치 만으로 18세가 넘었는데 그건 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정보가 없어서 결정을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는 거와 그치 아는데 나의 판단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전혀 다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비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숨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자기 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올해 입시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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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